훈하! 오늘은 최신상 포켓몬 카드 포켓몬고 3종 세트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복 카드 세트 그리고 강화 확장팩 포켓몬고 카드 앨범 세트 이렇게 까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전복 카드 세트 까보겠습니다 포켓몬 동전입니다 피카츄 동전 뮤츠 프로모 카드 그리고 똑같은 뮤츠 브이 프로모 카드 대왕 카드입니다 전복 카드 팩 깝니다 라프라스 홀로 카드 해피너스 홀로 카드 떴습니다 멜메탈 브이 라프라스 홀로 카드 라프라스 홀로 카드 라프라스 홀로 카드 떴습니다 뮤츠 브이 라프라스 홀로 카드 라프라스 홀로 카드 라프라스 홀로 카드 떴습니다 오 이거는 슈퍼레어 같은데요 특일입니다 대박 같은데요 뮤츠 브이 특별한 일러스트 떴습니다 전복 카드 세트에서 떴네요 제가 열박스 까도 뽑지 못했던 뮤츠 브이 특일이 나왔습니다 역대급 카드 멋지네요 뮤츠가 지금 도시에서 공중에 떠 있네요 특일 뽑았습니다 전복 카드 세트에서 뽑은 뮤츠 브이 특별한 일러스트 카드입니다 대박 이번에는 카드 앨범 세트입니다 피카츄 홀로 카드 배달 피카츄 배민 피카츄 앨범입니다 앨범 뜯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팩 바로 깝니다 라프라스 홀로 카드 로봇 로봇 데뷔 3 5 5 3 5 로봇 스타떠네요 뮤츠 브이스타 까지 뮤츠 카드는 싹 다 뽑았네요 강화학장 팩 포켓몬고 박스 까봅니다 여기서도 뮤츠 특일이 나오면 대박이겠죠 갑주무사 홀로카드 뮤츠가 아니더라도 특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꽃 홀로카드 떴습니다 뮤츠 브이 뮤츠 브이 썬더 홀로카드 자라도 솔로카드 떴습니다 게을킹 브이 마기라스 홀로카드 떴습니다 파이어 홀로카드 떴습니다 망나뇽 브이 망나뇽 브이 망나뇽 브이 멜메탈 홀로카드 프리저 홀로카드 프리저 홀로카드 떴습니다 브이 스타 떴네요 뮤츠 브이 스타 러브 장빙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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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베 찬란한 거북왕입니다. K카드 망가녕 V-STER 망가녕 V-STER 이제 큰 거 나올 때 됐네요 떴습니다 큰 거 떴네요 하이퍼레어 같은데요 반짝이가 하이퍼레어입니다 페이검 포켓스탑 이상의 풀 멜메탈 V-MAX 하이퍼레어입니다 HR카드 멜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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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메타 멜메탈 멜메탈 멜메탈